바로 들어오시네요 오자마자 게임에 참여하시는 놀라운 스피드 10 들어오면 되죠 안 들어오네요 제인은 저한테 다 있죠 축구했죠 한판 하고 나가네 어렵게 들어와놓고 마음은 이해합니다 아이구야 저분 따라 나갈걸 조금 아쉽지 않네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음 음 으흠 다잇 팍 넘어가 어머 빨리 할 수 있었네 빨리 할 수 있었네 빨리 할 수 있었네 하트 다잇 어서 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에이스 미안해 안으로 사하 나한테 왔어 아 아 저 왠지 데려가려는 것 같은데 사룩사룩 무섭습니다 아휴 아무것도 안 떴지 뭐예요 여긴 또 하프 나오죠 죽죠 그렇습니다 뭐 이정도쯤이야 게임을 시작합니다 응? 이렇게 하지? 별로지? 쿼터를 한번 쳐보지? 떴네요 떴어요 텐이나 케이 어퍼 돈 많이 썼네 조금 아쉽기만 해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5,3,6 하,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콜 코터만 이건 버린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저 오른쪽 안 떠주면 제가 먹을 것 같죠? 어머 떴대요 음 뭐 이정도쯤이야 게임을 시작합니다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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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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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시작합니다 퀸내 놓고 싶었는데 콜 콜 콜 콜 콜 콜 안 뜬 척합니다 이거 먹어 봐야 한번 다 죽일 필요는 없죠 앞에 선 나오세요 어휴 플러쉬로 밖에 없네요 뭐하나 떴기를 바라는데 에이 플러쉬 길에 콜 에이스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아휴 스트레이트였어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정말 고맙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읽으셨네요 그 다행이죠 오히려 스트레이트인 것처럼 오해를 받은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 3은 다 나와있죠 여러분이 3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3이 기억을 못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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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버리죠 하 저희가 말람江 synthetic 닽어서 보니 중간판은 어때? 일부러 한번 쳐봅니다. 쌀 때 플러시 하나만 더 들어 다 죽어야 돼. 이때 죽어야 돼. 카카오쿵쿵으로 멈춰야 돼요. 책 나오면 좋습니다.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추웠다구요. 영상 보시게 되면 죄송해요. 다이 해드릴게요. 아이고 걸렸네. 큰일났네. 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삥을 그래서 꼭 한번씩 치셔야 됩니다. 그냥 체크하고 아니면 다이 하지 마시고 삥을 한번 던져보세요. 자, 모양으로 가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초코루! 압박감을 느낄만한 그림이 완성되어 가죠. 아이고 뭐야. 사줘? 받아줘. 받아줬습니다. 삥 한번 치고 하프 나오세요. 아이고. 이땐 칠걸 그랬나? 난 하프 나올 줄 알고 삥으로 꼬실라 그랬지. 에이. 콜 하실 줄 몰랐잖아. 삥을 항상 던져봅니다. 거기서 더 먹으면 얼마나 더 먹겠을까? 삥이 터져져서 딱 꼬시는 데 성공했다면 식은 쫙 올라가죠. 안 따라가. 이렇게 뭔가 있다고 항변을 하는데 운변대회 하는데 왜 따라갑니까? 저걸. 하프. 콜. 두 페어. 풀하우스. 어밍. 네. 네. 게임을 시작합니다. K210. 9. 코인. J 들어오세요. I need number J. 어머. 뭐 있다? 콜. 황강. 받아줘 보세요. 어머. 어머. 감탄사 한번 내뱉어 주고. 와 대박이네요. 감탄사 한번 내뱉어 줬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10. 하프. 콜. 콜. 모양 좋죠? 클로버가 3개가 있습니다. 다 따라오네요. 다 따라오네요. 뗐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의심하고 따라와 주기를요. 의심해 주길. 의심해 줘야 됩니다. 안 하네요. 착한 분들이세요. 아. 진시하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579 가야죠. 아. 쿨.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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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러면 또 꺾어야 돼? 다 꺾자. 다 한판 가자. 그냥. 콜. 체크.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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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판 가자.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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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 버려봅니다 바로 밀려드는 후회 자 케이 버려봅니다 뻥이야 자 마담이 많이 안보이죠? 지금 저한테 하나 있긴 있는데 많이 안보일건 아니구나 저거 벽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머 죽죠? 벽이 없어요 에이스 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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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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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대박이네요 응? 응 이제 이리 가야지 뭐 아이고 이거 메이드 됐네요 됐네요 뭐 모양만 봐서 풀러시겠고요 죽겠죠? 물가 다 띄워놓고 그 물가의 희생양이 되는거죠 자기가 띄운 물가에 자기가 힘들어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생생들 쯤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늙어져요 참은 띄워놓고 사이사 들어갔다 응 왜그래요 어머 어머 저 뻥카친 분도 대단하지만 저걸로 또 받은 분도 대단합니다 난 그래서 아직 단수가 낮아 저정도 경제는 못올랐단 말이지 빙콜이 넘어갑니다 시저시저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아르 아이스가 저기 있었는데 뭐 아쉽긴 하네요 이친구 구구절절 왕 얘기만 할건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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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받은 색 왜 돈을 벌이죠 안받을까 마음 편하지 않나 2,3호 가볼까요 4 들어 볼까요 이상하게 백스트레이트는 되게 더 막 기분이 쬐진다 진짜 좋다는게 아니라 괜히 더 흥분하게 된다는 거죠 별게 없어야 되죠 두 분이 별게 없어야 됩니다 죽어줘야 됩니다 콜이라니요 육봉이 없군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돈이 길가에 또 뿌려졌네요 이거 왜 또 삼봉인데 왜 또 따라가려고 왜 그래 삼봉을 왜 따라가려고 또 아파하지 당연히 부담 느끼라고 삼봉으로 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거 쳐봅니다 못 치겠다 너무 강하다 이 양반이 분노게이지가 상승해 있었어 아까 죽어야 되는데 못 죽네 자꾸 지렁이 쳐볼까 안 죽을 것 같아 금액이 싸서 득이 별로 안 돼 일부러에요 모양이 이뻐서 오른쪽 분이 잘 안죽는 타입이에요 안죽기는커녕 더 댐비시는 타입이라 저번에도 두번 빨래를 했는데 마음이 아파요 이번에는 재밌는 게임이 펼쳐질 듯 재밌죠? 카투끼리 붙었잖아 이러면 재밌는 게임 아니야 맞죠? 재밌는 게임 제 예언이 적중했어요 나가기까지 상처가 컸다는 거잖아요 재밌었죠? 죽음새 또 한 번 벌어졌구요 AK 백화점이 이겼습니다 게임을 시작합니다 위변이 없는 한 오늘 말해야죠. 결론은 정답 발표해주세요. 정답은요. 나갔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요. 뽑기죠. 뽑기. 루토 뽑기. 고맙습니다. 10 10 10 10 또 하프가 나올거죠. 죽을거구요. 삥을 쳐야죠. 와우 삥을 쳤으면 좋았을건데. 하프 나오고. 삥 한번 쳐보시지. 받을거 같으니까 그랬나. 콜 해버릴거 같아서. 그 마음이 하죠. 사과가 필요한데. 사과 두개가 보입니다만은. 안 떴다는거죠. 뭐 그럼 콜이지 뭐. 삥인데 뭘. 먹고싶뻔 했잖아. 안 넘어갔집이. 삥 괜찮아요. 뭐 하프치면 죽었을건데. 삥이라도 건졌잖아. 돈이 얼마라도 건졌잖소. 한 취업도 모두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우리네 헛집는 인생살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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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diagnostic. Brow. 나아노드쌤. 구경하쌤. 박여리식. 네 jakim잘요. 生?. countedかهم. Po wrong. 매가리가 없는데요 폐가 진짜 관심 없었어요. 다 죽자 재미있게 재미있게 다 죽지 따라갑니다. 볶아 먹겠답니다. 다들 볶아 먹으러 갑니다. 볶아서 올지 볶아서 먹고 올지 조심스럽습니다. 빙을 쳤기때문에 콜만 따게 된 것도 있어요. 체크를 쓰면 하프 나오는거 아닙니까 잘했습니다. 삥 해서 하프 치고 나올까봐 콜만 받은거에요. 안그러면 그냥 더 치고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삥 훌륭한 느낌입니다. 삥의 발견 다위의 발견도 잊지 마세요. 삥 너무 많이 쓰신거 아뇨 자 막판 갑니다. 삥만 치단 타입에서 벗어나서 막판은 또 세게 질러줍니다. 그러려면 또 센걸 좀 꺼내놔야되요. 잘 꽂혔죠?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됩니다. 무서움을 느낀다 내가. 살살해 형아. 한판 더 갑니다. 나 자만심 상했어. 축하합니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하신분들은 뭐 안하셔도 되고 아직 안하신분들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다다다다다 한판 다 스트레이트가 됐나? 어머 잭팟 타임 막판 인사드리고 곱게 물러나 드리려 하였건만 이게 무앤가 얘도 별로 없는데 얘도 별로 없잖아 어디 피데라 언덕이 없잖아 피데라 언덕이 없다고 다음판 한판 많다 진짜 이번 다음판에는 1, 5, 9, 퀸 이런식으로 모양도 다 갖고 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합으로 쭉 밉니다. 예고 드렸습니다. 앞으로 쭉 밉니다. 그러려면 낮은 걸 깔고 딴 사람을 먼저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따라 걷는 걸로 갑니다. 어머 이건 내 시나리오에 없었잖아 이것도 어떻게 콜 받아 버렸네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다고 아주만되도 따라올 텐데 금액이 싸서 아원 얘기를 다 죽어 아원이 저렇게 하면 영향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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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